그래서 대통령 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요. 확실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. 이제 뭐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. 소값만 보셨어요.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.